아이비는 심심해 네 아쉼 하핳 여러분 이거 함께 왔다 저도 아이비가 함께하고 있죠 정한이 잘 못하네 내가 아이비는 심심해 아이비는 심심해 아이비는 심심해 다 안다는 건 은근히 찍어달라는 얘기야 반종이야 저 오빠 은근히 저 사이로 저 먹고 있다고 멋있게 먹는 척하네 야 안녕하세요 제 친구 요즘 제일 흣한 배우님 아니에요? 요즘 흣하죠 나는 철수라 그래 새롭게 떠오르는 상돌아이 김승대 배우입니다 요즘 할 수 없구나 무도하지 않는데 자주 등장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좀 나오겠네요 그래 좋겠네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여기서 음악 소리 합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피트로 가는 길이에요 나도 여기로 처음으로 나왔대 아이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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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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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중까지 아이비는 심심해 아쉼 아쉼 아이비는 심심해 아이비는 심심해 심심해 심심심해 심심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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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부끄러워 아퍼만 다음 예스, 컴온! 예스, 컴온! 자, 시작! 이건 개자개야! 이게 그거 임창정, 자. 내가 누군지 않아, 개X개야! 라면 찍었어, 라면? 라면? 와우, 진 라면. 아, 어떻게 저기, 화면 짓이 몰라요? 친한 사람 좀... 같이 작품 하고 싶어요. 아, 어떻게 같이... 근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은혜랑 같이 공연을 하고 싶어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성수혜교 김성수, 광산규 씨, 방경국 오빠, 38대 자손, 성수혜교 김성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아이비랑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이비랑 사랑해주세요. 아, 이것이 뮤지컬 배우의 찐텐션. 아, 정말 가만히 잊지 못하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람을 빚어 서있게. 아, 진짜. 아, 정말. 은혜, 저기 둘이 맞춰봐. 아, 정말. 아, 정말. 오늘을 함께 푸쉬 버리셔. Here, right now. 어, 어. Yes, come on! 또 양이 났네. 이거에 좀 제리 찍었어? 어, 저 찍었지. 안녕. 아, 저거 찍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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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찍었지 아, 저거 찍었지. 아, 저기요. 낮에 열심히 하시고 저녁에 쳐지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푸셔벌이 이랬다! 오늘 분위기 장난 아닌데! 조만! 이거는 정말 대박 사건이다! 성규야 이 김치 한 번 먹어! 근데 나 먹고 싶은데! 이거 안 돼 키스해서! 이거 내일까지 냄새난다! 나 너무 먹고 싶어 어떡해! 루니는 왜 넣어! 자신이 좀 쎄이구나! 계란찜 그냥 햇반 하나 놔주고 언니 사신 거예요? 아니 내가 쌌어! 아 그냥 언니가? 응! 직접 쌌는데 언니가 와 이리 와! 소세지 아니래! 야채 소세지! 아 나 김치 너무 먹고 싶어! 김치 너무 많이 쎄잖아! 그냥 먹어! 나는 어때! 그리고 급사과를 해! 먹고 나서! 미안해! 돈아! 밥 먹는데? 안 먹어? 네가 끌고 오든가! 하나만 먹고 싶은데 인형분을 한 거라고 하고 이리 와! 점수에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너 어떻게 아이비티비 찍는 줄 알고 뒤에 와서 운동을 하냐? 고마워! 득템했네? 아 네 여러분 좋은 배우님이 이렇게 팔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펌핑하는 거잖아! 순간적으로 다 가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출발하시죠! 출발! 출발! 레츠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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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기션이에요! 출발! 출발! 다 떨어졌어요! 출발! 눈썹이 좀 떨어졌어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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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곧겠다는 신념으로 하하하하 눈에 를 뚫어서 하하하하하 우리 두개골을 뚫으려는데 두피를 뚫으려고. 아 정말. 인타미션. 빵! 약국 후유 먹을 거예요. 인타미션 때 배가 고프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달쑤 고구마 최고. 달쑤 고구마 최고. 달쑤 고구마 최고. 달쑤 고구마. 너무 달아. 비어케. 오케잇 끝장을 내버렸어. 내가 그런 걸 했지. 안녕 까까들. 달쑤 고구마. 야 휴지 아껄게. 왜 내 손이. 휴지 아껄게. 손 씻으면 되지 휴지 아껴. 나무가 몇 장이 들어간지 알아? 나무로 만들어야잖아. 휴지 아껴 써. 코 풀면 푼 거 말려가지고 다시 써. 아껴 써. 아껴 써.